한국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들에게 똑같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을 방문했었던 외국인들은 독특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는 외국인들이 대다수인데 반해 한국 여행 경험자들은 치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는데요.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 시민의식이 높고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치안이 돋보이는 사연을 가져왔는데요. 최근 한국에는 점원을 두지 않고 키오스크라는 결제 기계만 덩그러니 놓아둔 가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원이 없어도 손님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스스로 결제하도록 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익숙치 않은 사용법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덧 한국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바로 이 무인 시스템을 시도해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무인 시스템 가게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업가입니다. 한국을 따라했던 사업 때문에 중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반대로 한국이 왜 선진국으로 불리는지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선 제가 처음 한국에 가게 된 계기는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투자자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투자처거든요. 많은 중국인들은 중국 시장이 실적에 비해 너무 과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에 투자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한국 제주도의 중국인 지분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위해 한국에 갈 기회가 여러 번 생겼습니다. 그렇게 자주 가게 되면서 제가 한 가지 크게 놀란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기술력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거든요. 중국은 IT 관련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중이라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중국이 기술면에서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투자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직접 와서 겪어보니까 중국보다 훨씬 편리해 보이더라고요. 지하철도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잘 되어 있고 공항도 중국에 있는 공항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곳곳에 있는 무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공항에서도 티켓 발권을 아예 기계로 하더라고요. 무작정 기계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용률도 굉장히 높아 보였죠. 물론 중국에서 이런 모습을 아예 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도 기술을 실생활에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현금 대신 QR 코드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은 중국이 최첨단 국가가 되어가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즉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무인 시스템은 이미 한국인들의 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하우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길거리에 있는 가게에 들렀었어요. 그런데 가게 주인이 없더라고요. 저는 주인이 화장실에 갔나 착각했어요. 그리고 문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게 어리석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결제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을 때까지 주인이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슬슬 화까지 났죠. 그냥 몰래 아이스크림을 들고서 나가버릴까도 생각했어요. 그때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를 하더군요. 그곳은 스스로 결제를 해야 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였어요. 게다가 이런 가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길거리마다 있는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는 열의 아홉은 무인 가게였죠.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일상인 듯했어요. 물론 처음엔 신기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다지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한심하다고까지 생각했어요. 얼마나 일하기 귀찮고 사람이 게으르면 기계에 모든 일을 맡겼을까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도 중국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 발로 뛰어야 보람차고 의욕이 생기는데 가게에 꼴랑 CCTV만 설치하고 자기는 집에 앉아서 돈만 벌겠다는 생각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가능했던 발상이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완전히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 저는 한국에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유지하던 장사도 잘 되지 못했죠. 정부의 규제 때문에 모든 사람의 외출이 금지되어 버렸고 그렇게 손님이 뚝 끊겼거든요. 참고로 그 가게는 우리 가족이 대대로 운영해오던 가게였던지다. 50년 넘게 유지되던 우리 동네의 터줏대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몇 달째 계속 적자가 나게 되니 기존의 사업을 접어야만 하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죠. 제가 물려받고도 10년 넘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 가게는 저의 식구 같은 존재였어요. 또 이 가게를 접으면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많이 미뤄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코로나는 1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말썽이더군요. 언제까지나 가게를 붙잡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부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결국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리 가족을 계속해서 먹여 살려왔던 가게를 접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가 더 문제였어요. 계속해서 장사만 해오던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장사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떠오른 해결책은 다른 가게를 운영해 보는 거였어요. 대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했죠. 이때 문득 한국에서 유행하던 무인 가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해 보자고 생각했죠. 처음엔 그들을 한심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그들이 맞았던 것 같더라고요. 당시 한국이 인건비도 비싸고 시대의 흐름이 비대면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좀 파격적이었지만 지금 보니 현명한 선택이었던 거죠. 마침 제가 가지고 있던 제주도의 땅을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었어요. 그렇게 가게 준비를 위한 여유자금이 갑자기 엄청 불어났죠. 돈이 생기니까 더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이걸 모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10개의 무인 점포를 한 번에 시작했죠. 생각보다 무인 점포를 만드는 비용이 비싸서 많은 돈이 나갔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 봐 두렵긴 했지만 초기 비용만 비싸서 그렇지 나중엔 100%의 돈방석에 앉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없으니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이 거부감도 덜 들 테고 최신 기술을 좋아하는 중국인들답게 우리 가게의 인기가 엄청 빨리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죠. 막상 시작하니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아침에 한 번씩 세팅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었죠. 하지만 관리해야 되는 점포도 많고 저 혼자서는 운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직원을 두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시 매장 관리보다는 유통 쪽에 신경 쓸 일이 많았죠. 그런데 얼마 안 가더니 관리 직원이 힘들다고 제게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무인 가게가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아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열어뒀던 가게에는 밤마다 노숙자들이 와서 잠을 자는데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기에도 하루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인 가게라는 게 시간과 인력에 구애받지 않고 밤에도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는데 노숙자라는 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는 문을 잠글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낮에만 장사를 하기로 했죠. 하지만 문제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번엔 학생들이 가게를 본인들의 아지트처럼 사용하고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갔습니다. 한 시간도 안 돼서 매장이 더러워지는데 10개나 되는 매장을 관리하려니 이건 완전 속수무책이었어요. 결국 고민하던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직원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무인 매장인데 오히려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방문할 때마다 쓰레기도 너무 많고 치울 게 많으니 직원들은 상품 진열도 감당 못하겠고 청소는 더욱 더 감당 못하겠다며 나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중간 결산을 해보는데 손해가 이상하리 많지 많더군요. 어딘가 이상하다 해서 되짚어보는데 알고 보니 무전취식하고 몰래 진열된 상품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얼마 후에는 매장에 있던 냉장고까지도 도난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예 매장 물건을 훔쳐갈 줄은 몰랐는데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전 2개의 점포만을 남기고 8개 점포를 모두 접었습니다. 도저히 10개를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못되었거든요. 또 생각보다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다들 훔쳐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대체 한국에서는 어떻게 무인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여러 무인매장을 다녀봤는데 정말로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만약 무인매장의 단점을 경험해 봤더라면 절대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헛된 꿈만 꿨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전 한국보다 좋은 제품을 놓고 인테리어도 그들보다 더 고급지고 비싸게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의 가게를 보고 모든 중국인들이 환호하는 성공적인 미래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도둑을 맞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죠. 제가 한국에서 본 모인 가게의 모습은 손님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며 간편하게 무인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불가능한가 봐요. 왜 한국은 되고 우리나라에선 안 되는 걸까요? 심지어 제 친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자기가 타도 공짜이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다 훔쳐갈 거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다들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랐습니다. 같은 중국인이지만 한국 시민들의 의식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공짜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친구만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식이라면 누가 중국에 기술 투자를 할 수 있겠나 싶어요. 결국 저는 이상한 방식으로 남아있는 무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주변의 사무실을 얻어 놓고 CCTV를 보며 하루 종일 가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연결해서 노숙자를 쫓아내기도 하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슬그머니 가게로 이동하기도 해요. 최초의 무인 가게라는 타이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런 제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중국에서 무인 시스템을 시도해본 중국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CCTV로 하루 종일 지켜본다는 자체로 이미 무인 매장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기술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사용자가 누군지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비대면 흐름에 맞춰 무인 점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매장뿐만 아니라 편의점, 정육점 등 다양한 무인 매장이 등장하고 있죠. 심지어 카페조차도 주인 없이 스스로 제조해 마시는 비대면 카페까지 등장했는데요. 어쩌면 한국이기 때문에 시도되는 참신한 무인 매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무인 매장의 빠른 성장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국인들의 정, 정, 문화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간편한 시스템이야 물론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자리를 지켜주던 점원들이 아직은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은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보다는 더 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나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공유도 감사합니다.